네 안녕하세요. 빠드크의 3분강자 빠드크입니다.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템플릿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 템플릿은 헥사곤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헥사곤 템플릿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10초 정도 템플릿이 되고요. 모두 인과 아웃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템플릿입니다. 헥사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인스팩터에서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아닌 부분을 체크를 해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배경이 들어갔어요. 그라디언트 배경이 들어갔는데 여기 색상은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아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색상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. 배경 같은 경우에 불투명도 옵션을 줬어요. 불투명도 옵션을 줘서 100%일 경우에는 완전히 화면을 가립니다. 그러나 0%인 경우에는 배경이 사라지고 한 중간 정도 50%로 주면 이렇게 넣고자 하는 영상과 그리고 이 타이틀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어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이제 타이틀을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. 이쪽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0%를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약간 이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타이틀 오파시티가 있는데 역시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타이틀 스케일은 이제 타이틀을 좀 크게 보여주고자 할 때 작게 보여주고자 할 때 이런 옵션을 또 넣기도 했습니다. 50% 그 다음 100%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컬러가 있는데 라인 컬러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 이게 라인 1번의 컬러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라인 2번, 라인 3번, 라인 4번, 라인 5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. 네 뭔가 얘를 따라가려고 하고 또 따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색깔이 이렇게 덮이는 원래 형태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됐었어요. 그런데 컬러 같은 경우에 좀 다양하게 넣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섯 개의 컬러를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텍스트 첫 번째 텍스트를 넣을 수 있고요. 두 번째 텍스트도 역시 나옵니다. 그래서 텍스트 두 개 정도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이틀 클립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캔버스에서 뷰어에서 여기 클릭하면 이제 폰트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바라미터들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글자도 역시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이 있다면 그 스타일에 맞게 한번 수정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렇게 해서 오늘 타이틀 어떤 타이틀 이름을 줘면 좋을까 했는데 헥사곤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자 다운은 설명 링크에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혹시 영상에 어디에 썼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 가서 좋아요와 또 구독과 하트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필요하신 분들 사용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제 채널에 좋은 소식 구독자 1,000명을 넘었습니다. 네 구독자 1,000명을 넘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